외워서 좋은 말씀 함께해서 좋은 친구, 이런 카피가 생각나는데 외워서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들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얼개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과 예정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두 단어이지만 선택이 먼저일까요? 예정이 먼저일까요? 에베소서 1장은 선택이 먼저라는 것을 말해주고 예정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큰 얼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큰 얼개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 두 단어 안에 들어있고 여기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빛과 어둠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바로 그 자리이고요 죄와 은혜가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도 구원하고 은혜도 구원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헝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죄도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우후죽순으로 살고 마구마구마구 널려져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창조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 좋은 일을 발생시킨다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야 될 생명을 가장 존경한 것을 다시 구별해서 살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택과 애정이라는 얼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메스터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애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무슨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사절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전에 창세전에 라고 얘기하죠 4절이에요? 3절이에요? 4절이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권적인 우리를 향한 선택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대단히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택과 애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복음 6장 37장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저들 하나도 그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다 나를 찾아낼 의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그런 각오와 결의하의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말씀도 버리고 은혜를 버리면 그냥 버리면 받죠 그건 분명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진흙탕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순수하게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죄를 막 지었는데도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너도 오라 그리고 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 저녁에 양주 한 병씩 드셔보세요 며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이 문제가 생겨서 며칠 살지 못해요 주님은 그거를 고쳐서 은혜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가장 순도 높은 것을 두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낫기를 원하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내가 그에게 접속키와 엔터키를 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소위 옛 어른들이 말한 방정맞은 생각 그러다 안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머리에서 한번 이렇게 딱 지워주세요 이렇게 짝짝 지워주세요 그러다 안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어떡하지? 뭐 그런 거 딱 딱 다 지우세요 지우세요 기도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딱 지우세요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사실 수가 없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 그죠? 눈물이 마르기 전에도 우는 아이들처럼 막 기뻐하면서도 마음에서 슬퍼 벌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조건 그리고 창조의 상황 야 창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보니까 오 춥다 오 추워 오 오늘 날이 안 좋은데 내일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의지를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인생이 꽤나 쉬워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좀 우유부단하고 선택장애가 있고 그리고 후회하기 좋아하고 자신감 없고 뭔가 이렇게 오리무중 인생들은요 인생이 어려워요 그렇죠? 결정하기 어렵고 또 뭐를 해야 될지 어렵고 뒤를 돌아다오면 자신감 푹 떨어지고 앞날을 봐도 두렵고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똥배짱이야? 아니면 막가야? 그냥 소원 주시니까 해보지 뭐 하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조건 없이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여금 나도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파도 보고 발 보고 그 다음에 몸의 중력 한번 재보고 그래가지고는 파도 위를 걸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만가지 후회가 만가지 슬픔이 또 만가지 인생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약간 그쪽과였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계셨을 거다 아담하라고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르고 계셨을 거라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할 때 드는 힘, 비용 그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그 힘과 능력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준으로 그 능력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도 선택할 때 항상 뒷감당 보지 않고 선제적으로 선택해요 선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무모하게 보이는 동켓에 식의 무모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 보입니다 여우수아가 언약괴를 메고 여단강을 건넙니다 열두지파 저쪽에 가난 일곱적석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면 막 잼 넣고 훅 넣고 카운트펀치 넣고 막 어퍼블로에 막 완전히 그렇게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언약괴 하나 메고 여단강을 쫙 건너는데 크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너갔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하게 꼴리는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예수님 느낌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선제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항상 선제적이에요 먼저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론조사 다 해보고 그리고 뉴스 시간마다 가서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 다 들어보고 하는 목회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양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늘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상황 보고 하늘뜻 결정하지 않고요 하늘뜻이 결정된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혜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선제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갈 때 앞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가니까 앞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흐름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거스릴 수 있어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선택하시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의 뇌관을 빼고 그렇게 걸러내지 않으면 콩나물 다듬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걸러주시지 않으면 선택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리하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DNA를 흠없는 DNA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존재로 선택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 DNA 복음 DNA가 우리 안에 아주 순수한 그대로 순도 높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 저는 전에 한국 기독교인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유럽의 그리스도인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도 높은 DNA 하나만 있어도 말이죠 하나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DNA만 잘 보존되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개발만 되면, 백신도 개발만 되면 전세계로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흠없는 DNA의 보유자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를 상속자로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상속자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가 아니라 매우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을 가지시면서 상속자로 애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마귀와 언언하지도 않으셨고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조건 달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고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99%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승인하는 거죠 이거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승인하는 거죠 승인함으로 내가 그 문에 들어서는 거죠 승인함으로 내가 그 클럽 멤버가 되는 거죠 그 의지, 그 의지도 동원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슬이 서마리인데 꿰어지지가 않아요 거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 문을 밀지를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건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 얘기는 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는 밀고 들어가요 아니 99%는 선물로 주어져요 1%로 밀고 들어가요 그게 나의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쉬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승인을 하자 공수표는 안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승인을 하자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아 나 이거 너무 지루하고 싫어 죽겠어 왜 자꾸 일어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부담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만 다녀야 되겠어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해 달라고 생각으로 아 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나가면서 아까 뭐라고 생각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믿을 게 못 돼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생각 믿을 게 못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표를 삼는 거예요 열두 도를 취해다가 요단강에서 열두 도를 취해다가 주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었습니다 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지난주일 뭐 했지 뭐 하겠냐 예배 끝나고 일어났죠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순종을 드렸죠 그 모습을 봤어요 그죠? 집사님 봤다고 어? 저 인간이 지난주일 옆에 일어난 사람인데 그걸 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마귀도 봤거든요 하나님도 죄 성령도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게 예수님께서 뭐 지금 그냥 레토릭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네가 사인했다는 거 네가 동의했다는 거 그거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시려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기를 깎는 것이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특히 세상 일은 좀 덜 깎고 믿음의 일은 왕창 깎아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처럼 깎아요 믿음이 얼마나 되세요? 그럼 조금 겨울만 다해서 많이 다했는데 내용은 조금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요 내가 되게 겸손했다고 아니죠 주님을 깎는 거예요 거저받으느라 그렇게 깎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 하면서는 4배로 올려라 4배로 축구 경기장 가서는 대한민국 그런데 찬성할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 대체 그래서 대한민국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직 불량이 안 돼서라고 말해요 아니요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불량은 그 다음에 거기 맞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4배나 남자반은 4배 여자반은 2배 남자들은 이렇게 더 깎으니까 아주 깎으면서 만족해하니까 그래서 4배나 4배나 더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점잖은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과장하는 걸 못해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반응을 나의 반응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거룩까지는 바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좀 믿어지기나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뭐 감동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성이 차지 않으신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가장 최적의 환경 그렇죠? 가장 최적의 환경 여러분은 여행하고 경치를 보면서 뭘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세요 비린내도 좀 나고 안개도 좀 끼고 쓰레기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낙엽도 지다 말고 피다 말고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굉장히 취향이 독특한 거예요 예술가적 취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연스러운 거 좀 뭔가 더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아름답다 그러세요? 그러지 않죠 정말 너무 파랗거나 아니면 정말 맑게 개인 거거나 말이죠 정말 감탄이 자나게 하는 그를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하죠 거룩함이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 높고 매력적이고 정말 끌어오르는 즐거움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된 거다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비관적인 인생 그러나 복음 DNA 안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 받으면요 정말 무한대로 깨끗해지는 슬픔 그리고 정말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기쁨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니는 말 대기권에서 우리가 구름이 폭풍우가 지배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를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거기로 올라가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러한 아름답고 고결하고 매력적이고 품위와 격이 높은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하면서 그렇게 품위와 격을 가지자 그건 꼰대가 아니에요 그건 가증스럽거나 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멋진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능 많이 보지 마라 그랬어요 예능의 언어 좀 값싸고 말 이렇게 턱턱 튀게 꺾고 뒤집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 언어 버리자 누가 인사 잘하면 사회생활 좀 하네 이런 말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요 유머는 멋진 거 예수님도 유머하시잖아요 유머는 멋지지만 그러나 애정과 그 안에 정말 진정함을 담은 진실성을 담고 그렇게 담은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데 왜 꼬아서 칭찬을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말 마음에 있는 그대로 혼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을 담아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빼앗긴 마음이거나 원안이거나 분노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혼전한 정의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줄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당신도 그르고 당신도 그르고 그렇게 하면서 줄타기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가 나아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말을 맞추는 것은 신뢰를 잃고 순수함을 빼앗습니다 카멜레온은 기괴하지 멋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카멜레온 아닙니다 상황 논리 아닙니다 말 뒤집고 변명하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카드를 먼저 보이셨어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보지 않고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사랑하기로 나는 결정했고 그리고 이제 1% 우리의 몫이 있을 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양자형을 주고 상속자를 주실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 영화 벤허 보전이 몇 개가 나왔지만 저는 아주 옛날에 철턴 헤스턴 나온 보전이 제일 인상에 남아요 주다 벤허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주둔군 미움을 사면서 노예선에 겔리선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가 그 로마의 장군의 생명을 구하죠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양자로 일양이 됩니다 로마 귀족인 퀸투스 아리오스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딱 날이 선 코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모든 게 유대인이에요 그 있는 게 다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리오스는 주다 벤허의 손에 인장반지를 딱 끼워줍니다 자기의 아들이자 법적 상속자의 모든 권한을 갖는 인장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선택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권리는 이미 거룩하기에 충분한 온전하기에 충분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또 선택에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정 또 입양, 성량, 지혜, 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설계하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실행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하십니다 예정은 미리 준비하고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목양원리이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해놓고 맞습니다 교회는 준비해놓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놓고 맞고요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의 터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지는지에 원리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따가 성도를 맞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십니다 한 10년 정도 굴려보고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줄로 재어주신 주님의 구역 안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주고 그 안에서 내게 장사의 이윤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가도 미리 준비되고 정해진 길이 없다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의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그 다음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바쁘게 준비하셨을 거다 장막 칠 곳을 사흘 앞서 미리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제들보다 형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나보다 앞서 보내신 사람이 있고 주님은 또 우리에 앞서 오셨고 하나님은 이를 앞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정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입양입니다 입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정의나 자연이나 상관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으로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양자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지자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는데 부르지지 못하고 무슨 멋있게 한다고 관상기도 하고 침묵기도 하고 그 사람은 하려면 해요 그런데 손해예요 부르지지면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하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건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 부르지지면 되잖아요 침묵기도, 관상기도 하면요 저는 엄한 생각해요 100% 복음 만난 지 몇십 년 됐어도요 기도 속으로 생각하면요 머리가 무거워지고 주와임마에 빠져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시고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생각에서 의전하지 말고 기도의 소원들 적혀진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량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야마 우리를 성량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성량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그 비용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성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량입니다 성량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제 맡겨드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갚주고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명예와 평판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감, 수치심이 상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다시 자기 것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놨는데 여러분 차를 리징하면 차 호적은 어디서 갑니까? 은행에서 갖고 가 있어요 그렇죠? 리징하면 은행에서 그러니까 빌린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든 아이디와 핵심 분서 내 이름과 내 명예 그거 주님께서 하늘 은행에 딱 가서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단말기처럼 몸으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 주님이 수치를 당하고 내가 영광을 얻으면 주님의 영광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와 평판은 주님 앞에 맡긴 바 되었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거 보상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뭘 잘못하면 부끄러움이 많이 생기고요 또 내가 역할 잘못하면 또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언제나 자유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곧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청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정보가 아니고요 많은 것을 습득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권모술수도 아닙니다 어떤 꾀나 괴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한 기준이 되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편하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렌즈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맑고 분명하게 잘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게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세상과 우주의 휘장을 걷어내고 큰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 저는 이상하게 세상이 잘 보입니다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들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을 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세상을 보면 잘 보이고요 한국 가서 한국 사회 이렇게 보면 잘 보입니다 유럽도 보면 잘 보여요 뉴스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제가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 이리저리 편향적이 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고 또 표현하다 보면 그 편향 속에 하나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불편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든 역사든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큰 그림이 잘 보여요 코로나의 시절도 우리는 그냥 독일의 교회와 집 사이에서 지냈지만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저는 잘 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세상과는 너무 뒤처져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사도이완은 반모섬 무인도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젖혀진 휘장 사이로 우주를 보고 세상과 미래의 일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임마누엘 칸트도 평생 퀘닉스 백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여행에 대한 글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온갖 위대한 책을 다 쓸 수 있지 않았어요 일개 철학자도 좋은 통찰력을 가지니까 한 군데에서 살면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는 정말 풍성합니다 뭔가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을 표현하는 부사가 풍성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부터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out of 그의 풍성함이 아니고 according to 그의 풍성함입니다 according to his wealth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은혜로부터 뭔가를 해낸다면요 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끄집어내서 주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날 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바닥이 나는데 다 못 주겠는데 그 생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 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바닥이 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닥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곧 바닥 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비참하고 또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의 풍성함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해요 그 풍성함의 불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싸는데 이거 선물 포장이 100개나 돼? 그게 아니고 포장이 다 됐어요 몇 개나 했어요? 100개에서 어? 100개나 됐어? 더 할 거 없어? 그게 풍성함을 따라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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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었는데도 어? 더 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을 따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도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그러면서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금 안에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함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여한 것입니다 늘 부여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몇 명 먹어 이렇게 쪼개고 빌리금 계속 쪼개지 눈으로 쪼개고 볼딱 자섯 개를 쪼개고 옆으로 쪼개고 콩도 막 쪼개고 그래가지고 5천명을 먹으려면 나중에는 손톱도 안 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계속 떼어지는 거죠 계속 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오병이어를 자꾸자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신 것 중에서 나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소진되고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소외보다 크고 가진 것이 얼마 없다는 결핍의 생각이 실제로 없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풍성함은 영원히 맛볼 수 없는 것이 되고 영원히 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풍성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없다 하면서 있는 것 좀 나누다가 결국은 바닥 드러나고 실패하게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풍성함을 주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생명이 온 인류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오병이어처럼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박 집사님도 넉넉하게 구원을 받았고 김 집사님도 넉넉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빠듯한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낙은해로 사니까 빠듯한 교회에서 빠듯한 은혜를 빠듯하게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았습니다 은혜의 우예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내어주고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싹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동사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담고 성령을 닮아서 우리도 동사로 확산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인치고 보증하고 찬성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믿는 자의 영이고 교회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도매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심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큐티하고 또 이리저리하고 하면서도 충전이 조금씩 되지만 그렇게 충전해갖건 세발의 피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고속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이제 거기서 조금 충전했으면 교회에 달려 나오셔서 고속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중심이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